... ㄱ- ㅇㄱ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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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- 뭐야? 새도 저거 생기네? ㅆ- ㅇㅂ- 지금은 키보드로 하고 있습니다. 릴렉스 좀 할까? 잠시만요. 제목이랑 카테고리 좀 바꾸고 라인 라이트 좋았어. 온 동네 불면증 여기 다 모아도 된다. 흰색만 조정할 수 있고요. 빨간색은 시간마다 움직이는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. 이거 딱 봐도 밑에 숨겨진 거 있나보네. 없네. 속았다.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게임을 만들어 놓고 나를 속일 수가 있어? 근데 뭐 내가 속은 거지? 제가 속인 건 아니야. 아 저기 막혀 있구나. 속인 사람은 없지만 속는 사람은 있다. 속았다. 속았다. 피즈 또 속았다. 아하 죽음 튀어. 저 위에도 숨은 거 있으려나? 없구나 그러게요 죽는다는 말이 어울리는 게임이 아니네요 아 다시 태어났어 아 부활했어 뭐지?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? 녹색을 두개 다 누르려면은 어디 숨은 길이 있나? 어디 숨은 길이 있나? 어디 숨은 길이 있나? 휘어진 걸 아 저거 위에 거 뺏어 오는 거구나 understand 이젠 제껍니다 아 제 친구 뺏어 왔는데? 넌 이제 친구가 없어 아 이번엔 쟤한테 주는 거구나 이젠 니 친구야 어 잠깐만 어제 동료는 오늘의 적이다 아 위로 보낸 거구나 그 다음에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? 위에다가 놔두고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요거다 퍼즐 게임인데 되게 편안한 퍼즐 게임이요 편안 편안 으아 아아 나쁜놈 불편 뭐야 이거 아 이걸로 지나가는거구나 어떻게 하는거지 유체키 소라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끝이고 여기서 뭔가 해야되는데 이거 갖고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 됐다 이건 뭐임 아 이거 두개라서 안되는거구나 친구가 없야되는구나 밑에 저거는 두번 가능한거 같은데 아니구나 그냥 엄청나게 긴거네 아 위에서 한번 하고 이래도 긴데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거는 밑에 거 내가 아 아니 뭐야 밑에 거 내가 가져오는 거고 이제 내꺼다 밑에 것도 해야되 어떻게 아 작은거는 되는구나 거의 솔로몬급 반으로 갈라라 참이 솔솔오는 게임 라인 라이트 뭐지 이거 여기서 아 저기 위에 길 보이죠 여기서 하는게 아니네 내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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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음 음 음 음 음 뭔가 일어나고 있어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? 평범인님 반갑습니다 길어졌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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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드 길어졌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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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서 안되는데 아 가운데로 해야되는구나 아 치시라는거 같잖아 아무튼 어? 죽었다 안돼 아 안돼 저 끝에 갔다 오는거지 아닌가? 이렇게 하는건가? 아닌데?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내 손 한붓그리기 퍼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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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다닥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 지금 알 수 있는게 아닌가 이것도 호다닥 아 될거 같은데 호다닥 안되나 이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저게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저 위에건 어떻게 먹지 아 이거 길막 하는거구나 어디서 귀를 막을 수 있지 이렇게 요시 아야 게임이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잘 만들어 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4명 다 가두는거구나 히히 못가 히히 못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면은 죽는거 아닌가? 아예 안되는구나 못닦게 잘못한건 없는거 같네요 BGM이 좋습니다 구비가 비어있는거 같네요 불편함 슬더스 하면은 맨날 서순해서 불편한데 이 게임은 편안한 건 저거 왜 안되지 안되 당신은 착한 아이를 죽였어요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으아 미안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제한테 나눠주는거네요 제 친구입니다 친구는 2비트 친구가 있어요 비슷하게 움직여야지 와 라인나이트 이 게임 겁나 재미있습니다 제가 또 구타르크님 추천으로 산 게임 아니겠습니까 와 갓게임 와 후원 감사합니다 겁나 제 믿습니다 라인나이트 하시는구나 뭐야 또 힐막 미션이야 뺏고 뺏기는 야생의 세계 아니 이거 아닌데 방향 헷갈려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돌려야 될거같은데 머리 어떻게 돌리지 일단 밑에다가 저거 주려면은 머리가 아니 이거 머리 방향 못봤구나 아 위로 돌면 아 위로 돌면 저거 가져가는데 아 이거 머리 못 돌리나 쟤 들고 있을때요 됐다 아 안돼 아 됐는데 제가 머리를 돌리는거라면 제가 머리를 돌리는거라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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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밑에꺼부터 하면 되겠죠 맨 밑에꺼부터 하면 되겠죠 님 가지세요 아 이거 길막도 해야 되는구나 길막을 어디서 해야되지 이거 길막을 어디서 해야되지 이거 아 뺏어야되지 아 뺏어야되지 됐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거랑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앞뒤에래 제가 세번에 뺏어야되지 그렇게 가면 되겠죠 뺏어야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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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듀 잠깐만 다들 나 쫓아오는데? 튀자 갑자기 추격전이 되어버리는 거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 이면 당신은 죽습니다 오우 그래 환영한다 와 히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알라라 어 숨었다 따돌리는데 성공 나나나나 뭐야 애들 이제 다 주워 담는 거야 토사구팽 안녕하세요 위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? 후진 잘하죠 로빛 응? 아 놔두고 와야돼? 아 놔두고 와야돼? 갈 길 찾아갔군요 잠깐만 밑에 막혀있었는데 그러면 죽은 거 아니야? 사별했군 와 월드3 클리어 이 게임이 착한 게 클리어 못한 부분 있으면은 깨고 나서 알려줘요 숨겨진 분들 그거부터 그거부터 3번 월드에 이렇게 들어가보면은 여기 레벨 셀렉트 해가지고 여기 안 먹고 넘어간 부분들 알려줌 그거부터 완전 가득해 뭐야 바늘로 잘렸어 길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길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반으로 그냥 잘리네요 이거를 어떻게 멈추지? 올이라도 들고 와야될 것 같은데? 이거구나 히히 못가 노란별 다 찾았습니다 노란별 다 찾았습니다 이게 노란별이랑 뭐야 안 넘어가지는데 진격의 임팽희님 진격의 임팽희님 괄로감사합니다 왜 안 넘어가지지? 아! 길어져있어서 그렇구나 반납을 해야되는군 그 다음에 저기 점으로 표시해주거든요 근데 좀 멀다 여기였나? 여기랑 왼쪽에 두 군데 더 있군요 반갑습니다 슬레이 더 사이언은 매일 밤늦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꼬리 가져와야 되네 근데 이거는 못 가져오잖아 방향이 저쪽인데 더 왼쪽으로 가야 되나? 아니면 한 바퀴 크게 도는 건가? 크게 돌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왼쪽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야 저거 어떻게 해? 아 여기서부터 가져올 수 있군요 아 유언비어 유언비어 노노 아 뭐야 이거 더 길어야 되는데 하나 더 갖고 와야 되는군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야 돼 여기 밑에도 비밀방 하나 있는데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? 어이 깜짝이야 여긴가? 길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니 여깄다 유입은?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니 사칭 사칭입니다 와 유입 최고 유입 유입이 최고야 늘 짜릿해 중과로 오니구원 감사합니다 여기도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디서 갖고 오지 저거를? 아니요 아닙니다 아이고 젠장 아이고 젠장 이렇게 막은 다음에 한 붓 그리기 퍼즐 어떻게 하는 거지? 길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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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뭐 길이는 길이는 뜬다 쳐 그러면은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별거 안 했는데 칭찬 들었다 여기 저거 저 빨간 양반 저거 어떻게 하지? 여기 밑에도 비밀방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 번 부딪쳐보는 거야 으악 상대가 너무 강하다 그 왜 정신력이 있으면은 극복 가능한 거 아니었어? 요즘 젊은 것들은 저기 약간 약간 화면이 이끌어질 때 길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포켓몬 필이 어 뭐야 여기였어? 네놈의 슬프 없는 추측을 모두 틀렸어 이건 한 바퀴 도는 건가?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자 안 해보고 보기야만 이제 맞네? 이게 녹색 별이 노란색 별보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네 쓸모없는 추측은 모두 틀렸어 쓸모없는 추측은 모두 틀렸어 그러면 이것도 지금 풀 수 있는 건가? 찾기가 어려운 거였던 거인 다행히 일단은 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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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도 딴 데서 가져오려고 방금까지 딴 데 먼저 갔었는데요.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네요. 이거 방향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. 된다. 길어서 이동 안되지? 반납해야 돼. 다 했나? 아 저 위에 있군요. 왜 이거 워프가 세 군데밖에 안 되지? 이것도 뭐 해야 워프가 생기는 건가?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설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아 지나쳤다. 저 핑크색 있는 곳. 후진. 오라이. 여깄다. 이동. 여깄다. 다 했나. 저 같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. 어떻게 이걸 후진해야지?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. 후진으로 꺾어야 된다는 것 같.. 됐다! 그린스타 다모한다. 아 이건 반납해야 되지. 아 반납 안하고 그냥 월드로 도망가면 안 돼. 아 이건 왜 되는데? 그냥 처리하기 귀찮아서 막아놨구만. 램을 맞지?